우리 집에는 샐러드가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나의 습관이에요. 우리 온 가족이 평생을 텃밭에서 나는 야채를 가지고 샐러드를 하는데 텃밭에는 봄동이 좀 넉넉히 있고 브로코리하고 양배추가 좀 넉넉히 있죠. 그리고 지난 겨울 동안에 야채박스에 있었던 단감 단감하고 또 토마토하고 브로코리, 사과, 양배추, 이렇게 건포도, 토마토, 호두, 또 돼지감자 이게 돼지감자예요. 이게 인올륜이 많아가지고 이게 건강에, 당뇨에도 좋고 그렇다네요.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채소, 밭에서 나는 것이 거의 80%, 90% 되죠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견과류 좀 넣어서 그 소스에다 버무려가지고 항상 우리는 빵 사이도 끼워 먹고 그냥 접시에다 배가 고플 때는 다이어트 겸 이렇게 먹었을 때 엄청 건강에도 좋고 아주 피부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요. 아, 맛있는 샐러드겠죠.